지겹사 에에에에에에에 에웅 슬프 큰일 날뻔 했네 어이 밖에 뭐아 아 왜 폭도에 물이 차있어 뭐야 설마 배 지금 침몰하고 있는거야 어떡해 난 이제 죽었다 이대로 배 안에서 꼬짝도 못하고 죽는건가 안돼 결혼도 못하고 죽을순 없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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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호흡의 물약 아 역시 이런 고급 크루저호에는 이런 비상용품들은 구비되어 있어야지 좋아 할 수 있어 가자 로빈아 로빈아 너나 할 수 있어 가자 수중호흡 물약 어 뭐야 숨을 수 있잖아 역시 괜히 수중호흡 물약이 아니야 가자 아 그나저나 사람들은 어디갔지 다 무상하게 탈출했을려나 저기요 누구있어요 오징어 아니야 어머나 세상에 내가 오징어랑 어이 겁나 멋지게 나오잖아 이럴때가 아니지 이럴때가 아니지 빨리 올라가야돼 빨리 올라가야돼 아 근데 진짜 생존자는 없나 아니 생존자란다 사람들 어이 저기요 내가 오징어랑 이렇게 나란히 춤을 추고 있다니 어이 미쳐버리겠구만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어이구 박쥐 뭐야 우리 배에 박쥐도 타고있었어 아이 박쥐야 미안하다 내가 지금 널 구해줄 여력이 안된다 야 미안하다 야 나부터 살고 봐야겠다 어 잠깐만 저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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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같은데 아이 좋아 완전히 다 잠기진 않은거 같구만 빨리가자 빨리가자 엇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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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래도 수중호흡 물약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없었으면은 그대로 꼼짝 못하고 죽었을거 아니야 아이 큰일 날뻔했네 아휴 아휴 죽을뻔했네 아이 저기요 누구없어요 저기요 어이 잠깐만 배? 아 잠깐 배 배 배 배 저 저 구명보트 이 장면 영화에서 많이 본거 같은데 아이 모르겠다 아이 저기요 저기요 저 아직 살아있어요 저기요 여러분들 저 데리고 가요 저기요 저기요 누구야 저기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저씨 뭐에요 불러봤자 소용없어 어 여기 사람 그래 나 사람이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기엔 엄청난 일이 있었어 엄청난 일이요 그게 뭐죠 바로 바로 배가 지몰하고 있어 아니 그건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 그렇다면 유감이구만 아 아나 이거 미쳐버리겠구만 어 탈출은 해야겠고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고 사람들은 저 구명보트 타고 나 버리고 가버렸고 어 어메 누가 다 타고 가겠다 그래 어 배라면 아직 남아있어 어 진짜로요 어디있어요 어디있어 여기있어요 저기있어요 아니 저 안에 있어요 설마 아니 그렇다면 갔다 오겠어요 어디있어요 크흡 크흡 그럼 아마 있을걸 아니 있을거가 아니라 확실하게 말해줘요 아니아니지 어 어쨌든 지금 이 배안에 배가 있을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사람이 찾아서 타고 가기전에 제가 먼저 찾아주면 되는거죠 바로 그거죠 좋아 아저씨 안녕 아니 잠깐만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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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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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람이잖아 저 사람이라면 알고 있을지도 몰라 저기요 아저씨 헤이 맨 컴온 일본인이세요 한국인이구나 다행이다 아저씨 여기서 뭐하세요 다 들렸어 이제 우린 여기서 상어밥이 될거라구 아니에요 아저씨 배가 있잖아요 배가 있대요 여기에 아니 배가 있긴 있는데 배는 이미 바다속에 잠겨버렸어 에이 설마 여기 여기 안에 그래 이 밑에 창고에 배가 있어 아이 잠깐만 그러면은 제가 제가 갔다올게요 제가 그래 무슨 수로 아니 저한테는 바로 수중호흡물약이 있거든요 왜이렇게 반짝반짝 빛나 이거 아이 어쨌든간에 이거 있자구요 저한테는 아저씨 우리 둘다 살 수 있어요 어 그래 그럼 잘 부탁한다 오케이 저만 믿으세요 잘한다 로빈아 넌 할 수 있어 오케이 넌 할 수 있는 거야 가자 냠냠냠냠 아우 가자 난 할 수 있어 헛 차 어 생각보다 어둡잖아 왜이렇게 깊어 어 바닥인가 좋아 다왔어 도대체 창고는 어디있는거야 창고야 어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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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로 앞에 있었어 어 잠깐만 어떻게 하나밖에 없어 어 이러면 안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저씨는 아저씨는 어떡하지 아이 모르겠다 일단 올라가서 생각하자 아 어떡하지 아 아 어떡하지 아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나부터 살고 봐야지 아 그러면은 아저씨 어 비까지 오잖아 우와 맞아 그럼 나부터 살아야돼 나부터 살아야돼 아저씨 어떡하죠 배가 다 부서졌어요 어떡하죠 이이이 그러면은 우리둘다 죽는거야 어 그런거같은데요 아저씨 어떡해요 그러면은 저는 죽을지도 모르니까 가서 유서나 써놓을게 아저씨 아저씨 꼭 살아서 봐요 어차피 둘다 못살겠지만 나라도 살수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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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죽을뻔했어 오오오오 무서워 아 왜 설마 배가 뒤집어지거나 하진 않겠지 어 저기 배다 저기요 사람들 저기요 아무도 어 사람들 이 나쁜 사람들아 아무리 그렇다고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자기들만 타고 가 왜 아무리 봐도 이쪽이 더 위험해 보이는데 그럼 이쪽으로 가자 가는거야~~ 어이 뭐야 배 잠깐만 아저씨 저기 아니 모르겠다 내가 먼저 사는게 중요하지 아저씨 안녕 가자